제주도에 입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 모두 제주에 입도한 이후에 나름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착용하는 등 개인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대구 경북을 왕래하는 도민인과 여행객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구 경북지역을 다녀온 도민 및 여행객에 대한 협조요청 및 긴급지원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제주간 항공기 운항은 2월 29일부터는 하루에 두 편으로 줄었습니다. TA항공입니다. 탑승객은 하루 2,300명 수준입니다. 먼저 TA항공사와 협의하여 대구발 제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지인 대구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내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과 도내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 기내방송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의 입도 수속 과정에서는 승객들이 별도의 브릿지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 방역 용품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사 그리고 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내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을 다녀온 도민 및 여행객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진된 4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한라병원의 삼별 진료소에 며칠 전에 방문을 했지만 당시에는 발열 증상이 없어서 화상으로 면담만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질병의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유사한 증상을 느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신 도민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개인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도민과 여행객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코로나19의 유입 차단을 위해 무사증 입국 시행을 일시 중지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청정 제주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간 중국인은 총 1900명이 입도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가 줄었고 이 왕래객들은 관광객은 거의 없고 유학생 또는 제주에 체류하여 생활하는 중국 교민들로 보여집니다. 무사증 입국제 일시 중지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 조치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먼저 차단하고 그 바탕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주도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어제부터 한국발 미국행 전 항공편에서 출국 전 발열 검사를 출발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공항의 출발지점에서도 발열 검사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도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커질수록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 노력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도민과 여행객 모두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